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기후도전 연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기후도전 연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기후도전 연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불길한 보고서를 가지고 지구의 빙하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새로운 불길한 보고서를 가지고 지구의 빙하에 대한 보고서 그리고 새로운 불길한 보고서를 가지고 지구의 빙하에 대한 보고서 쇼드윙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재앙적인 결과와 함께. 즉, 그리하여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재앙적인 결과와 함께. 재앙적인 결과와 함께. 쉐도융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유엔 보고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유엔 보고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유엔 보고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차없는 진행을, 기후변화의 가차없는 진행을 모든 대륙에서의 수그러들지 않는 냉혹한, 가차한, Relentless 하시겠습니다. 가차없는 진행을, 기후변화의 가차없는 진행을 모든 대륙에서의, 전 세계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속도로 바로 우리 눈앞에서, 모음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할 때 분사 구문 이용하시고요. 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속도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전 세계의 빙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속도로 바로 우리 눈앞에서, 쉐도잉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Today's UN report details the relentless advance of climate change on every continent. The world's glaciers shrinking at a dramatic pace right before our eyes.